해물라면, 해물라면. 야,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역할의 역할의 문단 빨리 해가지고 갑시다. 야, 소뚜껑에 끓이면 진짜 맛있거든. 물 끓는다, 끓는다, 물 끓는다. 전혀 끓는다. 고추도 알지, 고추도 알지. 벌써 넣는다고? 넣어도 되나? 고추만 넣었구나, 잘라서. 양파 넣을게. 마늘을 다질까, 그냥 넣을까? 오, 살짝 다진 마늘. 오, 다진 마늘 맛있겠다. 오케이.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갑니다, 다진 마늘 갑니다. 조심, 조심, 조심. 라면 최고다, 진짜. 냄새 한번 맡아도 맛있겠지? 끝났다, 끝났다. 저 수프 냄새는 진짜 저거. 지금부터 이제 섬 전체 퍼지는 거야. 상상이 돼. 수프 냄새 상상이 돼. 진하게 퍼지지, 아주. 그게 진짜. 배고프지?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야, 칫솔을 하나씩 들고 와. 빨리하게, 칫솔을 하나씩 들어. 야, 동원아 이거 물 한번 풀어봐. 그렇지. 이제 완전히 해 간 방법을 안 해요. 깨끗하게. 내 몸도 이렇게 안 닦는데. 김치 해 말아. 김치 해야지. 해야지. 오늘은 실패하지 말자. 할게, 할게, 할게. 이번엔 진짜 성공한다. 이렇게 잘 써야지, 영봐봐. 슈퍼. 덕조리에 혈당이 저렇게 나요? 아, 설탕 너무 안 했어. 매꼼하게 해줄까? 야, 엄청 닿아. 야, 너무 닿은데? 아니, 이거 혈당 스파이크 와. 야, 이거 너무 닿았어. 멤버들이 관여만 안 하면 괜찮은 건데, 그것만 아니면 성공하십니다. 이것도 김치 도전인가? 오늘은 내가 진짜 성공을 해놨어. 2차 도전. 어슷, 고춧가루. 설탕, 소금. 설탕만 잘 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설탕만. 과연? 그렇지, 그렇지. 이야, 화네. 네. 뭐야? 설탕 좀 들어가거든. 좀 넣어야지. 설탕도. 지난번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드네요. 잠깐만. 맛술 넣겠습니다. 아, 생각이다, 생각. 또 생각이야? 어? 마늘 있어야 되고. 저거 마늘이에요? 아니, 저기 지금 생강이래요, 생강. 야, 생강이랑 마늘을. 지금 아직 공부를 못하고 있다. 제발 생강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아,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아, 여기. 어, 또 넣었어? 근데 겉절이 맛이 원래 이런 것 같은데, 겉절이 맛이. 아니, 성종아. 야, 네 의견으로 하지 말고 유튜브를 보고 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또 생강 넣어. 아, 생강. 생강 넣으면 싹 쏘지. 어... 너 또 뭐 넣었지? 약간 다진 마늘 넣고, 그다음에 소금 살짝 넣고. 비주얼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비주얼은 진짜 대박인데. 김치 중간 점검. 생각 때문에 생각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 보다. 왜? 별로야? 야, 이거는 못 씹겠는데? 야, 줘봐. 사고다, 사고. 큰일 났다. 못 씹겠는데. 어? 악소리만 해. 악! 악! 야, 너무 짜! 뭐야, 이거? 아니, 짜. 엄청 짜. 와, 진짜 이건 먹으면 내가 아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뱉었어, 저는. 뭐 넣은 거야? 다진 마늘 좀 넣고. 근데 왜? 뭐야, 맛이 이상해졌는데? 아니, 뭐가 상한 맛이 나는데? 상한 맛이 나는데? 어, 이상한 맛이 나는데? 나도 먹어보자, 이번에. 앤 솔직하죠. 아니, 이게... 뭐지, 이거? 명칭을 새로 지어야 돼. 그건 김치가 아니었어. 주신다 할 때 김치 받자, 그냥. 갔다 올까? 지금이라도? 아쉽다. 그게 난 참 좀 아쉽긴 하다. 야, 근데 수프 다 넣은 거 맞아? 수프가 한 세 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물 조절을 못했네. 물이 많아, 물이 많아. 맹맹하죠? 또 잘 먹으면 안 돼? 고추장? 장, 장. 아니, 이따 넣자, 이따 넣자. 맛 보고 드자. 맛 보고 드자. 맛있어, 맛있어. 믿어, 믿어. 믿어, 믿어. 믿어. 친구들 안 믿네. 아니, 물론 크게 나빠진 않겠지만 개가 있잖아. 아니, 이게 꽃게 땅에 된장은 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넣죠, 넣죠. 아, 맛있겠다. 진해지겠다. 아, 이거 잘랐어? 이거 잘랐는구나. 어, 잘라야 돼. 제가 두고 자를게요. 대박입니다. 저거 맛없기도 힘들겠다, 진짜. 향긋하다. 냄새 장난 아니다. 이거 디, 이거 디. 야, 라면 넣어도 되겠다. 아, 라면 들어가네. 아, 이제 들어가네. 아,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야, 라면 대박. 비주얼 봐봐. 와,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진짜 안 되겠어.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소라. 와, 놀라, 소라. 야, 이거. 태물 라면 끝판왕. 와, 맛있긴 하겠다. 미쳤어. 미쳤어. 이거 찔살기다. 와. 대박이다, 비주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혹시 라면. 라면. 우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소음이 온.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넣어. 여기, 엄마. 드디어 안다행에서 이 그림을 봐요. 아, 라면은 반칙이지. 자, 먹자. 아, 익었다, 익었다.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이거는. 야, 오전의 첫 귀로. 와. 이야. 자, 국물 들어오세요. 연 익었어? 아, 날씨까지 또 비가 오니까. 흠, 흠, 흠하게. 된장도 좀 들어갔거든요. 지금 국물 지금이야. 아, 소리 나온다. 와, 이거 진짜 표정이다. 아, 아파? 맛있다. 나 이 말 믿어봐. 아, 솔 땡긴다. 아, 솔 땡긴데. 야, 이거는 진짜 여기에 소주. 와. 진짜 있으면. 있음에. 각인데, 진짜로. 가까로 소라가 들어가지. 국물을 한층 더 끓여 올려주니까. 약간 어떤 맛이냐면. 어. 된장 맛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네, 된장. 된장 라면 같아. 그냥 우리가 먹던 라면이랑 좀 맛이 달라. 근데 맛있지? 된장찌개 라면. 한 숟가락 들어갔어. 딱 맛있어. 맛있네. 거기에 또 된장 넣는다고 했었을 때. 솔직히 좀 긴가민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말 들으니까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너무. 진짜 속에서 올라오는 거야. 해서 먹어야 돼, 이렇게. 아니, 이게 속이 뜨뜻해지니까 안 춥네. 따뜻하지? 지금. 더 화력이 일반 가스랜드에서 안 나와요. 비 오는 날 라면 먹고 싶다. 형이 여기 또 무인도 잼. 라면집이 아니잖아. 아까 그 선생님이 주신 거 그 양파 잘랐다. 잘 잘하지. 양파는 왜 또. 양파 추천하신 이유가 있었네.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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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맛있네. 와, 이거다. 제주도 가서도 해물라면을 먹어봤는데. 이거는 급이 다르니까. 저희가 직접 잡은 게. 그래. 소라. 소라, 소라. 우려가지고. 국물이 정말 진하잖아요. 와, 제가 세상에서 먹은 라면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맛있어? 잘 갔다 왔다. 엽섬 잘 갔다 왔다.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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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국물 호로록, 호로록. 국물. 아, 이거는. 속이 풀리긴 풀린다. 성규도 잘 먹네. 어때, 어때? 와. 이거는 피어날 수 없어. 15개. 어우, 소라 봐. 와, 진짜 맛있겠다. 크다, 크다, 크다. 와, 라면에서 소라가 씹혀. 진짜 맛있겠다, 내가. 와, 오우. 야, 소라 보이네. 확실히 이게 갓 잡은 애들이 들어가니까 신선도가 있다. 싱싱하지. 신선도가 있고. 아, 박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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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살이 다, 장난 아니에요, 살이. 살이? 어. 살이 진짜 많아. 개 먹어봐. 살이 꽉 찼네, 개 먹어보니까 어쩜. 와, 야, 개 살이 그냥 녹네. 아침에 이렇게 푸짐하게 먹는 거 오랜만에 봐요. 야, 아침에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끌리다. 일단 엽섬을 잘 갔네. 행복이다. 아이고, 우리 동우도. 비 내리는데 야외에서 라면 끓여 먹기. 미쳤다. 지금 비 오고 막 덥고 이런 거 다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하루 더 입고 싶다. 이것 때문에 하루 더 입고 싶다. 무인도에서 소 뚜껑에다가 라면을 이렇게 먹는다? 미쳤지, 저거는? 아, 대박이다. 정말 최고의 라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 알지.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또 다행이네요 거실이 되는 거에요. 또 다행이네요. 또 다행이네요. 진짜 choosing 라면이에네. 또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 꼭 conven이ommen지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